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임 선생님입니다. 토스 공부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열공은 하곤 있지만 조금은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최신 인싸, 영피플만 사용하는 표현을 섞어서 채점자에게 나 최신 표현 좀 안다 뿐만 아니라 시험만을 위한 영어가 아닌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어필하면 어떨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은 구찌입니다. 구찌가 그 브랜드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만약 질문이 How is my outfit today? 내 옷 오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I think that's so good지. 이런 뜻은 오, 죽여주는데 라는 뜻으로 자, 이걸 토스 표현으로 바꿔보시면요 The last time I bought a dress was two weeks ago. I think that was so good지.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원피스를 사곤 2주전이었다. 그건 정말 끝내주게 예뻤다. 최고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로 어이구야. 나는 내 보스에게 내 보스가 정말 나쁘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실수한 거죠. 자, 예문으로 I send an email saying my boss is really bad to my boss. Big yikes. 아이구야. 이런 뜻인데 토이스피킹에서는 As a result, I screwed up my test. Big yikes. 이걸 토스 버전으로 보시면 아이구야. 나는 결국 시험을 말아먹었다. 가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섞어서 쓰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지난번에 본 영화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you watched last time? The movie was fire. You have to check it out. 엄청났어. 꼭 보렴, 우나. 자, 토스 문장으로 바꿔보시면 내가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간 건 지난주였는데 정말 그건 불이었어. 이게 아니라 엄청났어. 연락 짱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지난번에 쇼핑 갔을 때 뭐 샀어? I bought a 샤넬 bag and it was a big flex. 샤넬 백 샀지. 플렉스 했더랬지. 이런 뜻이에요. 자, 토이스피킹 문장으로 보시면 나는 애플에 가서 새 폰을 플렉스 했더랬지. 즉, 질렀더랬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참석한 파티는 어땠어? How was the party you attended? 대답을 That party was lit. I had so much fun. Lit. 하는 거죠. 그 파티는 죽여줬어. 정말 재밌었지. 토이스피킹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My trip to Mexico was absolutely lit. The beach was breathtaking. 멕시코 여행은 완전히 좋았어. 해변이 숨막혔어? 해변이 그러니까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으로 시험은 어땠어? How did the task go? 하면은 자, 대답을 I slayed That task for real. 그 시험을 내가 정말 끝내버렸지. 완전 잘 봤지. 부셨지. 이런 뜻인데 원래 slay 는 현재 시제로 성공적으로 마치다. 라는 뜻이고요. 과거 단어는 slow인데 외국 젊은이들은 slayed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서 찾으면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현지들은 slayed 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겁내 정식 시험이니까 slow 하셔도 됩니다. 자, 토스 버전으로 보시면 Last week I went bowling, I slayed the games. 이렇게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이라면 I slayed the games. 라고 실제 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좋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왕 토이스피킹 공부하는 거 우리 즐겁게 최신 표현을 섞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이지토스나 하크리스 토이스피킹을 검색하시면 알자만 담은 선생님 유튜브 영상들이 진짜 많아요. 자, 좋아요. 구독은 사회생활이라는 거 아시죠? 눌러주시고 영상 정주행 가봅시다. 영상 정주행 가봅시다. 감사합니다.